지난 3년 동안 전국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이달부터 잠복결핵 검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결핵이 발생한 고등학교는 천여 곳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전국 고등학교의 48%에서 결핵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핵의 조기 발견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달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 사업을 합니다. 고교 1학년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인 학생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